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보급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대전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수가 1,141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울산에 이어 가장 적었습니다. 특히 가맹점 절반을 차지하는 숙박업소를 제외하면 실제 문화예술 관람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수는 더 부족해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.